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흥입니다. 오늘은 스팸과 오레오버거 만들어볼께요. 먼저 오레오버거 만들어볼께요. 스팸과 오레오버거 만들어볼께요. 아, 살짝만 봐. 왜그래. 와이어리 좋아해? 존맛 놓쳐요. 하나 더 먹으래? 하나 더, 라면уг어? 윤박나봐. 네가 먹어야지? 뭐? 니 먹지 말고 계속 치워야 돼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수영을 더 붙여보고 널 앞에 해야 돼? 왜 이렇게 내 거? 내 거 왜 보고? 뭐 안 나가고 틀렸어 안 보게 야 아웃된다 아웃된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서른아 뭐 얘기해? 내가 먹어 왜 이렇게 서른아 오 하나 먹고 싶다 피니쉬 탈거다 말해 피니쉬 아웃된다 야 넥트 아예 다 넣겠다 왜 그래 오케이 컷 더 스팸 오 오 오 아 에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올게 네 왜 이렇게 찍으세요? 나 이거 안 닦아 어디 나 이거 로 나 이거 어 와우 넥스트 너무 맛있어 넥스트 컷은 햄 쿡 좀 다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아? 오레오, 스팸, 햄버거 아, 버거, 버거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컷 뒤 Benjamin 넥스트 컷 디스팸 너와, 나, 내가 항상 틀수록 연습해도 한, 한 번 얘기를 했어 이거 얘 봐, 여기. 난, 어 아, 너, 우츠고, 짜증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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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니야, 이제, 내일은 여기, 진짜 돼진 해, 맛있어 이렇게 끊을 때도 샬지?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너가 3일에 4, 3일에 너가 3일에 3, 2, 1 오케이 하나 둘 셋 위 콤벨! 너버 4 컷, 랜스 롤스 이렇게 짜리는 게 낫잖아 아 그런데 좀 많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뭐야? 해, 해, 해 얇게 짠다 얇게 짠다 컷, 랜스 롤스 넥스트 버트, 붓, 디스팸 인 더, 마이크로웨이브 3미니트 어떻게 해? 이렇게 다 오케이, 꺼, 꺼, 꺼 빨리 이거 멈추고 그거 담아! 여기에 이거 넘겨다가 아니, 뭐 한다면 안 돼, 편안하게 돼 다음은 랜스 롤스 다음은 다음은 랜스 롤스 랜스 롤스 이제 저렴해 3분정도 10분 걸리는 순간 끝났습니다 하트한건데 20분 걸리는 동안 말도 안 돼 마요네즈 좋아해 나야야 하트 아니, 잠깐만 이 영상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아님, 본방님이 알아서 할까 봐 이거 견예진한테 고르시는 파일 편집 안 됐어 아무리 해야지 너 봐, 예준이 너 예준이가 해야겠다, 내가 디네마 예준이가 할 거야, 예준이가 할 거야 이번 팀 하는 것도 아닌데 예준이가 할 거야 제가 널 중에 아무나 하겠지 Let's go 오케이 Next Cut this bread Cut this bread Lord But I already cut E 여기가 참 부담스라 아, 물줄의 영상도 막 되어있다 오케이 Next Spread the 마요네즈 마요네즈 In edition The Spam Next Spread the Spread the 마요네즈 Okay, so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어떻게 갈라 이걸로? Okay,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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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마요네즈 Oh Okay, so Okay, so Next In edition The Spam The Spam The Spam The Spam The Spam Uh, slice Two slices And Oreos Okay Okay Two Spam Two Spam Two Spam One Spam Two Spam Two Spam Two Spam Okay One Spam Cut Each red roll Cut Two Spam One Spam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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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m Okay, I'm I'm It Do you know 맛있어 아주 맛있어 한국 맛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